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비스 안녕하세요 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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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제 하실까요? 땡길 거야 그치? 이때 포인트가 업 업 앤 업 앤 업 앤 업 했을 땐 시 원 앤 투 앤 쓰리 앤 업 포 아 앤 업 앤 업 앤 업 앤 업 앤 업 앤 업 앤 업 앤 업 앤 업 앤 업 여기에 헷갈리는 부분은 주시죠 네 옥ей 너무 빨리 배우신데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잘 Inspector 자 그러면 너무 멋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멋있어요. 진짜. 엄청 힘드시죠? 틀릴까봐 계속 눈이 이렇게 왔어요. 네, 오늘 첫 번째 연습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도비와 함께 배워봤습니다. 안녕. 저희 그럼 일단 몸풀 뭐 할까요? 그래서 편하게 몸 푸시고 바로 할게요. 그래서 3곡도 언니가 하셨네요. 네, 최대한 좀 편한 걸 알고 좋은 걸 해달라고 해서. 3, 4, 5, 6, 뚜루루뚱. 1, 2, 예, 에, 우.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여기서 오른 다리가 무릎이 이렇게 엉덩이가 들려있는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서 최대한 이거 들고 그리고 천천히 붙여서. 요거만 신경 써주세요. 좋습니다. 이거 잠깐 내려갔던 문은 혈압은 머리에 핏소리가 내려요. 2, 3, 4, 5, 1, 2, 3, 4, 5, 1, 2, 3, 4, 6, 7, 9, 10, 10, 11, 12, 3, 4, 5, 6, 9, 10, 13, 12, 14, 14, 15, 12, 14, 14, 16, 15, 17, 18, 20, 18, 20, 19, 20. 아, 진짜 너무 좋은데요? 진짜 진짜 완전 완벽해. 같이 해도 괜찮은 거야. 저 혼자 하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부스에. 열심히 연습해 볼게요. 안녕. 오늘 능호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얘네가 오래 먹을 수 있는 간식. 간식 먹고 있으면 가만히 있거든요, 애들. 앉아. 앉아, 앉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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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너꺼 아무도 안 뺏어. 누빈이 이렇게 숨어서 이제 손으로만한테 안 뺏기려고. 이건 제가 힐러 춤을 춰요. 사실 힐러 춤추는 거는 이렇게 진짜 높은 거 저희가 이제 시선식 그런 레드카펫에서 신었던 구두인데요. 아직 이 힐를 신을지 옷을 신을지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때 나와서 옷을 신었었으면 옷을 선택했구나. 그리고 이 모자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서 쓰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주 는 finish the face. 그렇죠. Flying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제가 소가대를 하는 날인데 이렇게 중간에 연습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3시간 정도 비워서 아까 수상하러 갔다가 이렇게 연습실로 왔습니다 춤 프로젝트 연습을 살짝 하고 노래 연습도 살짝 하고 이제 저희는 다시 생방으로 I can stop me 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소가대가 9명 버전이어서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면 연습하고 보겠습니다 안녕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발 저한테 여기 회사에서 이제 제 손압에 보관하고 있던 건데 제가 발 커졌는지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춰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춰 보겠습니다 아, 발이 너무 시려워요. 몸은 너무 뜨거운데 다리 너무 시려워 오늘 마지막 연습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촬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모모님 오세요? 네 오늘 레드립 발랐어요 어때요? 제가 트와이스 하면서 이런 레드립 발랐는데 발라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오늘 너무 신기해요 그래도 발라본 사람이 나영 언니는 그래도 애들이 많이 불러 말도 많이 불러 나영 언니는 막 못 본 것 같아요 지금은 섹시 컨셉이에요 손톱도 제가 진짜 잘 안 하는데 붙였다고요? 차 안에서 올 때 나영 언니가 그래도 너 손톱... 아니 너 그거 트는데 손톱 안 하냐고 그래서 안 할 건데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알았어 했는데 그냥 붙였어요 잘했죠? 섹시 포장도 섹시 맞아요? 섹시요 다음 섹시 파이팅 파이팅 어떻게 나와요? 파이팅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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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퍼포먼스 프로젝트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뭐 아무래도 이렇게 퍼포먼스 영상을 혼자 제가 찍은 건 진짜 처음이잖아요 데뷔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계속 하고 싶긴 했는데 또 이렇게 기회가 되고 또 하게 돼서 너무 좋고 뭔가 MELODY 프로젝트는 있었지만 퍼포먼스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다른 멤버들도 그렇고 더 많이 다양한 저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번째, 처음에는 얼굴이 괜찮아요? 어머님, 머리가 안 힘들어요. 아, 저요? 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밥을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배고파요. 선생님이에요. 오늘 너무 멋있어요, 진짜. 이걸 이렇게. 전혀. 진짜 춤추는 거, 진짜 춤추는 거 보셔야 돼요. 나도 진짜, 진짜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첫번째로 시작을 하는 거여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긴장되지만 그래도 제가 좀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멤버들도 이제 이 퍼포먼스 프로젝트를 하게 될 텐데 근데 그것도 너무너무 기대되고 원수들도 많이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치? 그치? 맛있겠지? 네, 아이 모자. 손톱. 어때요? 어떤 모습이 더 좋아요? 근데 혹시 멤버들 없으니까 외로운 거 같아요. 아, 뭔지 알죠? 그... 아까도 외롭다고 했잖아요, 멤버들한테. 쓸쓸한. 네. 그래서 단독에다가 외롭다고. 모모씨. 노래 들어가는 타이밍만 한번 모모씨랑 맞춰볼게요. 네. 레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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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기 랩 반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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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가 더 힘들어요. 체력 격으로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 제가 계속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한 친구인데 계속 한 번만 더 죄송한데 찍어도 돼요? 하면서 했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밥 먹어야 돼요. 힘드네. 힘드네. 너무 잘한다. 트와이스와 다른 힘듦이 있어. 트와이스와 다른 힘듦이 있어. 트와이스와 다른 힘듦이야. 이건 약간 다른 힘듦이야. 이거 피디님 나로 바꾸자고 했잖아. 너무 잘하는데? 제발. 이건 산아랑 석세에서 했어. 이거. 이거. 밤만으로 바꾸자.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겠다. 제발 나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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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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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